선거의 선거 감사합니다. 오늘은 황성시장 장난이 썬 날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를 꽤 많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매우 친근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주사람 같이 지금 되었습니다. 경주사람 지금 해도 되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께 매우 자신감 있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서민의 후보 노동자의 후보로 자신있게 스스로 자유하면서 나온 야권 대표 후보 기호 6번 권영국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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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가 우선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소리 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를 이렇게 해보죠. 우리가 국회의원이라는 게 뭐냐?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국회의원이 지방의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 뽑는 거 맞지요? 네. 물론 지역의 고통 이런 거 잘 파악하는 사람 필요하고 그러나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사람 이 사람은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경주의 이해 경주의 이익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연선! 연선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호응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몇 가지 지적해보겠습니다. 첫째, 선관위가 주최한 TV의 토론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공략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비겁하게 뒤로 숨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서 자기의 얘기를 국회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국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국회는 올바른 법을 만들고 서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106쪽짜리 석사 논문 쓰면서 78쪽을 남의 거 뺏겼습니다. 논문을 사기쳐가지고 하겠다는 사람이 올바른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일본의 37년 동안, 36년 동안 일제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우리에게 당당히 사과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 사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일본의 전범이었던 일본 천황의 생일날! 서울 도심에 있는 일본 천황 축하 파티에 공항공사 4장 시절에 두 번이나 연이어 참석한 사람!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놀랍습니다. 또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이명박한테 잘 보였습니다. 연포라인이 덕세할 때는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영일 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경주에 출마하고 나니까 이번에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이번에 경주 안강이라고 해서 고향이 두 개가 돼버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도대체? 도대체! 연포라인이 셀 때는 포항이 고향이고 경주에 필요할 때는 경주가 고향이고 교육 고향이 두 분 이 사람 이 사람 경주 사람 맞습니까? 아닙니다. 최소한 올바른 법을 만들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 켜려면 거짓말은 해소는 안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말만 하면 거짓말 하게 되면 법도 거짓말로 만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논문 표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 19대 총선에 우리나라 다 알고 있지요?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문대성 국회의원 당선됐다가 논문 표절을 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이번에 논문 표절을 106쪽 주에 78쪽에 쓰면 3분의 1을 뺏겼는데 이런 사람 자격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퇴해야 됩니다. 자 제대로 보고 합시다. 고속 신경해야 됩니다. 벌써 저는 사람 싫어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또 국민의 대표로 나가서 거짓말하고 서민 정치는 법 만들고 이게 서민을 위한 법이다.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그렇게 거짓말하면 우리 서민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구에 가보십시오.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박이냐 진박이냐 대통령의 눈밖에 닿느냐 안 닿느냐 해가지고 유성민이 악수도 안 하고 쌩까버리고 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안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 민심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맞지요? 우리 대구 민심 우리 대구 시민을 바보로 아냐 사람을 죽이는 작전을 지휘해놓고 무전기를 끊었다. 나는 작전을 지휘한 바가 없다.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무전기에 녹취록이 나오고 작전 지시 계획서에 자기의 사인한 것이 나오고 계속적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가 지휘한 바가 없다고 거짓말하는 그리고 이 경주에 내려와서는 나는 정당한 법 집행했다고 이렇게 뻣뻘스럽게 용산 장사 유가족에게 두 번이나 대못을 박아버리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맞습니다. 안됩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가 법 집행 잘못해서 사람이 죽게 되었으면 유가족에 가서 반성부터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6년 총선 네트워크 유권자위원회에서는 우리 국민이 뽑지 말아야 할 최악의 후보들을 뽑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당하게 1위를 자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석기 후보가 참으로 안타깝게도 바로 경주위에게 출마한 기호 1반 김석기 후보가 시민사회단체가 뽑은 최악의 후보 1위 맞습니까? 맞습니다. 국민들이 최악의 후보로 뽑은 사람을 경주에서 국회에 뽑으면 이게 바로 경주의 수치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김석기를 떨어뜨리고 내가 국회의원을 내면 새누리당으로 복당하겠다 이거 가지고 공략 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뭐였습니까? 새누리당 때문에 여러분들 잘 살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선거만 되면 잘못했다 물어 끌까 눈물을 알리고 국회의원 당선되면 그 다음에는 권력만 쳐다먹어 가진 자들의 품 만들고 재벌을 위한 재도 만들고 이랬던 게 새누리당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복당할 테니 나를 찍어주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경주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경주 시민 여러분 우리 인정의 약한 인정 맞습니다. 그런데 내 등에 비수를 꽂는 사람을 국민의 대표로 뽑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아까 잠깐 민망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게 되면 절마 돌아왔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란 선거라는 것이 지잘났다고 지 정체를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 정체를 드러내서 시민 여러분의 국민 여러분의 시판을 받는 것이 정당한 선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정체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풍산금속안광공장에서 근로조금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만들려고 했다. 노동조합 만들었더니 해고하고 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광평이 나타나가지고 음악가 소름이 안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번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노동조합 만들었더니 두 번 해고시키고 두 번 구속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취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갈 데 없었습니다.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법시험 공부해서 합격됐더니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로 가라. 검사로 가라. 야, 집안의 영광이다. 좀 좋은 저리 가라. 저는 사법시험 공부할 때 제가 한 번 배 불리려고 공부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운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지식을 제대로 써야 이 나라가 제대로 대행하지 않겠습니까? 벌써 판사를 했다고 검사됐다고 지휘팬만 불리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제 14년에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경찰과 경찰에 대들다가 경찰에 공권적 인권 침해하는 데 대들다가 세 번이나 다섯 번 연행되고 그 중에 세 번을 구속영장 청구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가 대통령 한마디에 풍전당한 위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말이 법이 되고 국회의원들이 제멋대로 하고 우리 국민들이 어쩌지 못하는 이 답답한 현실에서 저는 인권 변호사로서 공권력하고 싸웠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권력을 담아낸 정치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노동자 서민의 편에 서서 권력에 맞서는 권력에 맞닥드는 장이로운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권력과 권력과 그런데 여기에 왜 꼭 경주가 아니면 안됩니까? 저는 50여일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경주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세뇌당에 있었지만 경주지역 병두리에 찾아오는 국회의원 없었다고 저한테 비난을 가했습니다. 도대체 국회의원 되면 뭐하냐? 선거 때문에 와서 잘해달라고 부탁한다고 이렇고 선거 끝나면 쎄까고 우리 한번도 찾아온 적 없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저 한번 국회의원 시켜놓고 그런 비난을 하면 제가 받을 수도 있지요. 근데 제가 국회의원도 안되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한번 제대로 된 국회의원 기호 6번 권영구 한번 뽑아줘 보이소!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이에 정체되어 있는 경주 세뇌당이 한나라당이 이름만 받고 가면서 이 지역을 장악해왔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지배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는 줄고 도심에 가보면 밤 9시 밤 10시에 불이 팍팍 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다간 경주가 낙후돼서 망할 수도 있다. 그런데 뭐하고 있습니까? 물이 고이면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썩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치 권력이란 물이 고여서 썩을대로 썩었지 않습니까? 썩습니다. 왜냐고요? 바꿔야 합니다. 이의로 설명해드릴게요. 국회의원도 새누리당 경주시장도 새누리당 시의회원도 20명이 바로 김선기에 붙어버려 자 권력을 견제할 데가 없어요. 권력을 몽땅 새누리당이 지었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국민들 경주시민들 눈치 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승반두고 다 하면 된다. 경주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그들의 권력의 행포를 견제할 수 있는 야당 대표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한 번 제대로 뽑아봅시다. 일당 100으로 싸우겠습니다. 14년 동안 권력에 맞장 뜯던 그 의지로 그 용기로 경주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권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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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래 말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변호사 말하라 그러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번 외쳐봅시다. 권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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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란 법이란 정책이란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울산광역시 경계지점에 가면 모호하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쪽을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 슈퍼맥 작은 옛날처럼 하면 정포 가게 이런 거죠. 들어가서 악수를 하고 그냥 나오기가 참 민망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애로상을 한두 가지 말이라도 들려주시면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참 소박했습니다. 첫째 가로등이 없어서 가로등 하나 놔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놔주고 있다. 둘째 울산에서 아파트 들어오는 끝까지는 길이 완전히 90도입니다. 90도가 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점점 차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고 매우 위험해진답니다. 그래서 그 90도가 있는 길을 좀 라운드를 지어서 사람들 좀 포기해달라 이게 애로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정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분들이 어려운 건 사소하지만 그렇게 들어줘야 되는 게 돈이 꼭 들어가야만 정치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앓고 있는지 그건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장 훌륭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얘기를 가장 잘 들어주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훌륭한 정치인은 위의 권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자신들이 뽑아준 그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듣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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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뉴스도 이렇게 같이 하고 싶어요. 서로 치고 맞고 네가 맞냐 안 맞냐 검증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일날 무슨 건물 건립하고 뭐 유치하고 도로 닦고 그거 누구대로 하는 거예요? 내 돈! 그거 지도로 하나? 내 돈! 아니 국민 세금해가지고 권력 잘 보여서 따놓고 도로 닦았다고 지가 지가 무슨 돈 벌어 한 것처럼 이제 이런 장난치는 거 속지 맙시다. 선거 때문에 되면 잘못했다 물어끌까 한 번만 봐주셔서 잘못했 그리고 바로 네 동시출검들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노동법 개혁해가지고 평생 비정기 만들겠다. 평생 일반 해고 지침 도입해가지고 사장 눈에 밑이면 무조건 잘라도 되는 해고 면역권 사장한테 준다고 하는 게 이 생일당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번에 뽑아주면 바로 목지는 노동자 목지는 보통과 시키겠다고 지금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일 황당한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후보들 제가 인사하는 걸 옆에서 유진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뻣뻣한 자세는 어디 가고 90도가 너무 잘 내려갑니다. 저는 그걸 잘못해서 지금 욕 많이 들여 먹습니다. 사람 외를 뻣뻣해 인사 한 번 하면 한 표가 들어오면 왜 못해 선거가 구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선거가 무슨 거짓 경쟁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이번에 똑바로 똑바로 해봅시다. 정말로 그 사람 제대로 자질 있고 용기 있는지 한 번 봅시다. 그렇게 해서 저 경주 한 번 바꾸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좀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땀 흘려 이런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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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해서 결국 거리의 변호사가 된 겁니다. 저는 거리의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이 아파하는 데 가서 손잡고 거리의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그거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 국민의 아픔을 함께 보도만 안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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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